자네가 홍반장이란 말이지 저 치과 아님 혜진이 남자친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혜진이 대학선배 지성현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버님 두 사람 만난지는 얼마나 됐나 갑자기 왜 그러세요 개인적으로는 안된 일이다마는 뭘 만나는 데는 잘못이야 아빠 더 정들기 전에 헤어져라 자 혜진아 나 공진 다시 내려오면 시간 좀 내줄래? 우리 딸 많이 좋아하나? 예